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6장 23에서 24절입니다 창세기 26장 23에서 24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이제 단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왜 하나님의 이름에 사람의 이름인 아브라함이 들어있는가 두 번째 시간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책이 또 나왔습니다 책이 또 나왔는데 하늘에서 내려온 동화줄 하늘에서 내려온 동화줄 저자의 144번째 책이자 또 하나의 대표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책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굉장히 중요한 책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사시기 바랍니다 경제적으로 엄청 어려운 거 아니면 웬만하면 사셔서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완전히 소화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왜 하나님의 이름에 사람의 이름인 아브라함이 들어가 있는가 이게 지난 시간에 워낙 맞춰 써야 되는 건데요 설교를 하다 보니까 이게 길어져가지고 오늘 더 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게 워낙 두 시간짜리 설교인데 이 시리즈 설교가 네 시간으로 드러났죠 네 시간으로 드러났는데 지금 계속 드러나고 있어요 설교가 끝나봐야 알아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설교하기 위해서 원고를 집에서 읽을 때도 또 깨달음 들이 막 주어지고 그래가지고 좀 적다가 왔는데 그래도 한계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굉장히 광범위한 설교는 아니기 때문에 생각한 것보다는 좀 길어져요 그래서 오늘은 부분을 설교하는 거기 때문에 그 점 양해하시고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것 그 외에는 다 가짜라는 것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선택하셨죠 그런데 그 목적이 뭐냐 믿음의 조상이라는 건 다 아는데 다른 사람들이 그 목적을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대강은 압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이해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진리들을 놓치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선택한 목적이 뭐냐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참 종교를 일으켜서 천하 만민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다 단순히 아브라함이나 아브라함의 후손을 위해서 택한 것이 아니라 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아브라함을 택한 목적이 뭔지 이 목적을 이해해야 돼요 이 목적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하나님이 세운 참 종교가 뭔지를 알 수 있어요 세상에 종교는 많아요 그러나 신은 하나뿐이에요 세상에 많은 아저씨들이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하나뿐이에요 세상에 많은 아줌마들이 있어요 엄마는 하나에요 마찬가지로 세상에 신들이 많이 있지만 신이라고 주장하는 게 많이 있지만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은 한 분뿐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신이 열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야 그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 누군가 그거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거짓신들에게 속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최고의 사기는 백억대 사기도 있고 수백억대 사기도 있지만 세상에서의 최대의 사기는 신이 아닌 것을 신이라고 믿게 하는 사기에요 이거는 우리의 재상이 아니라 영혼을 갈취합니다 그 사람을 영원한 천국을 놓치게 만들고 영원한 지옥불에서 영원히 고통당하기하기 때문에 이 종교 사기보다 무서운 게 없어요 종교 사기보다 사기는 거짓말쟁이들이 하는 거죠 마귀는 거짓말쟁이에요 처음부터 거짓말쟁이에요 마귀의 최고의 사기는 가짜신들을 만듭니다 마귀의 최고의 사기는 최고의 사기는 인류 역사상 최고의 사기는 가짜신들 가짜 종교들을 만들어 놔 가지고 여러분 그거를 믿게 해서 전부 지옥으로 쓸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에 왜 아브라함이 들어가 있나 그거를 알아야 참 종교가 뭔지를 알고 거짓신들에게 속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실을 성경으로 확실하게 증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첫 번째로 아브라함의 소명 두 번째로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세 번째로는 아브라함의 새 이름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아브라함을 부른 목적이 뭔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렸어요 그걸 증명해 드렸는데 오늘은 네 번째로 따라해보겠습니다 베드로의 설교 우리는 서른에서도 잠깐 다뤘습니다만 사도행전 3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참 종교를 일으켜서 천하 만민을 구원하기 위해서 택하셨다는 것을 재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다 확증이 됐는데 다시 한 번 이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장에 보면 베드로와 연이 성전에 올라가다가 날면서부터 걸을 수 없는 거린이 구구하는 걸 봤어요 그 거린에게 두 사람이 우리를 보라 두 사람이 뭘 줄래나 보다 그래가지고 거린이 기대감을 가지고 베드로를 쳐다봤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은과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트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자 거린이 즉각 치유를 받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성했어요 이 기적을 보고 신기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솔로만 행각으로 몰려들었는데 그때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사도행전 3장 12절로 13절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사카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베드로는 이 기적이 베드로 자신이나 요한의 능력 또 경건을 증명하기 위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다 이 얘기를 오해하지 마세요 능력이 나타나면 경건해야 돼 그거를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는 아무튼 이 기적이 자신이나 요한의 능력이나 경건을 증명하기 위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다 그런데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목해야 될 것은 베드로나 요한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사람을 구원할 수 없어요 요한은 사람을 구원할 수 없어요 어떤 사람도 마찬가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목해야 될 것은 나사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고 오르라 그러면 바로 예수님인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이름인 거예요 여러분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달아야 된다 너희가 여지껏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너희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깨닫지 못하면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깨달아야만 구원 받고 여러분 지옥을 피하고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실까요?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시죠? 여러분 이 질문은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질문이에요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질문 시험 문제 다 틀려도 돼 초등학교부터 대학 때까지 한 문제도 못 봐주고 다 틀려도 돼 다 맞힌 사람도 지옥 가니까 다 맞힌 사람도 잠깐 살다니까 이거 다 틀려도 돼 그런데 이거는 틀리면 안 돼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 질문은 절대로 틀리면 안 됩니다 이게 역사상 가장 중요한 질문이에요 베드로는 전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께로부터 동일한 질문을 받고 이렇게 대답을 한 거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런데 지금 그중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지금 확증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기적을 계기로 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바로 그리스도다 성경에 약속되어 있는 그리스도다 그걸 확증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는 13절에서 그 목적으로 두 가지 증거를 제시를 했습니다 즉 예수님이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리스도라는 것에 대한 두 가지 증거를 제시를 했어요 첫 번째 증거가 뭐냐 그러면 예를 들면 그의 종 예수라는 표현에 나오는 종이라는 단어예요 종 이 종이라는 게 그 증거예요 종이라는 게 그 증거다 지금 이제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문선명 뭐 이하 이만이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종이 아니야 다 군림하러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는 메시아는 종이라는 거예요 제라들의 발을 시키시고 여러분 자기를 희생제벌로 내주는 하나님이 메시아로 보내는 분은 여러분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메시아로 보내는 분은 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그리스도고 인간이 되어서 그리스도가 되신 것인데 왜 여기서 종이라고 표현을 했을까 선지자들은 왜 종이라고 말했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종이 되어오셨다는 거예요 빌리버스 2장 5절에 나무자는 자기를 낮춰서 죽기까지 복종하고 하나님이 여러분 인류권을 위해서 종이 되어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종이라는 단어는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는 다음 구절들을 생각나게 합니다 이사야 42장 1절로 4절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 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섬들이 그 교훈을 악망하리라 이사야 49장 6절로 7절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사야 52장 13절로 15절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종기하게 되리라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오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이미라 이사야 53장 1절로 12절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믄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여기 보면 이사회 예언에 보면 이사회를 메시아 선지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장 많은 예언을 하는 선지자인데 종에 대해서 어떤 종에 대해서 계속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종에 대한 모든 예언이 신약 성경을 보면 관조를 이렇게 찾아보면 다 누구한테 이게 성취가 되느냐 예수님에게서 전부 성취가 돼요 하나만 관조에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는 시간이 없어서 소개를 못하지만 이 책에는 각 구절마다 그 밑에다가 신약 성경이 어떻게 성취가 됐는지 전부 구절들을 써놨는데 한 구절만 관조에 그게 없어요 오늘 제가 집에서 설교를 준비하는데 그 구절에 대한 관조에 없는 것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이게 근거다 이게 근거다 이게 근거다 그래서 이제 설교 끝나고 난 다음에 그것도 좀 끼워놓아서 나중에 여러분 책을 여러분들에게 출판하게 될 건데요 아무튼 이 모든 예언이 예수님에게서 성취가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서 성취가 됐다 그러니까 참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냥 누가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나타나가지고 사람들이 따르고 주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는 성경에 예언이 돼서야 되고 그 예언이 그에게서 완전히 이루어져야 그게 그리스도인 것이에요 그런데 인류 역사상 예수님 외에는 그 누구도 그런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13절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게 무슨 의미냐 그러면 이스라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 이 기적을 일으켰다 그런 뜻이에요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내가 일으킨 게 아니다 요한이 일으킨 게 아니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명령했을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들이 이 기적을 일으켰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또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왜 갑자기 증거가 되느냐 그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려고 그러면 이 구절을 25절과 26절 말씀과 연결해서 읽어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오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왜 이게 증거가 되는지 감이 잡히세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이게 왜 증거가 되는지 감이 잡히세요? 먼저 메드로가 이렇게 말했죠 여기 보니까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오 또 너희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구약시대에 수많은 선지자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을 했어요 또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의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그 언약의 내용이 뭐냐 그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어떤 최고봉? 최종적인 거? 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절정? 그 핵심이 뭐냐 그러면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로 갑니다 아브라함의 길이 시기를 땅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시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목적은 아브라함을 복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단순히 우리를 복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단순히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창득해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단순히 어느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천하 만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게 이제 바울이 말한 대로 바울이 갈라드 3장 8절에 말한 대로 이게 복음이에요 바울이 이것을 복음이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복음인가 그리스도를 보내서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바로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베드로가 그 다음에 한 말을 읽어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여러분 그 종이 나오죠 그 종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여기서 그 종은 1차적으로 예수님이죠 또 이사회가 예언한 종이라고 불린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 종이라는 말 자체가 예수님은 메시아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예수님은 메시아다 그런 뜻입니다 또 복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칭의를 뜻하죠 많이 설명을 들어서 아실 거예요 여기에 복은 이제 칭의를 뜻하는 거예요 그런 복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설명하고 있는 이 설명은 어떤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세례요한이에요 선지자보다 낳은 자예요 주 앞에서 큰 자예요 엘리아의 심령과 엘리아의 능력으로 왔어요 그런데도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러면 끝이에요 세례요한을 통해서는 한 사람도 구원을 못 받아요 누구를 통해서도 한두 사람도 구원을 못 받아요 믿습니까?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사람이 구원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지금 베드로가 한 말들이 지금 뭘 말하는 거냐 아브라함을 택한 목적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참 종교를 일으키기 위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후손에서 그리스도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왜 택했는지 그 목적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여러분 진짜 어느 것이 참된 종교냐 그 얘기는 유대교가 과도기적인 참된 종교고 이제 신의 얘기는 유대교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는 기독교만이 유일한 참 종교라는 거예요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참 종교라는 것이 여러분 그나무나 여러분 모두 나를 구원할 수 있는 종교는 기독교뿐이다 이거를 명심하셔야 돼요 나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은 기독교뿐이다 이걸 깨닫고 확실하게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설명해 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한 이유는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참 종교를 일으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현재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생각하는 종교가 세 개예요 내가 모르는 종교가 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세 가지인데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 이 소종교가 전부 아브라함이 자기 믿음의 조상이다 그러니까 자기네 종교가 참된 종교다 이렇게 여러분 말하고 있어요 이거는 참 종교가 이 셋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가짜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고민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불교, 유교 이런 허접한 것들 대종교, 아무튼 많은 종교가 있잖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예 고민을 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이건 100%, 이건 무조건 가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의 범위가 확 줄어들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만족할 수가 없죠 이 셋 중에 어떤 종교가 진짜인지 우리를 구원할 종교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를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참 종교일까요? 현재 세 종교 모두 자기네가 진짜라고 막 우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보면 이걸 우리가 어떻게 아는가? 죽어봐야만 알 수 있는 거 아닌가? 죽어봐야 진짜 신이 어떤 신이고 누가 천국에 가고 누가 지옥에 가고 그런 거 보고 알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될 수도 있어요 그때는 이미 때가 늦잖아요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감사하게도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알 수가 있어요 이 세 가지 종교에서 어떤 것이 진짜 종교고 참 종교인지 우리가 지금 알 수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그것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에 나타나 있기 때문에 이 이름에 나타나 있어 이 이름은 하나님이 세운 참 종교를 알아보게 해줍니다 또 여러분 이 이름 속에 세 사람의 이름이 나와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은 이 이름은 우리들을 참 종교로 인도하는 세 가지 이정표와 같은 것이에요 세 가지 이정표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이름들이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참종교를 일으키시는가 그게 나와요.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참종교를 일으키시는가.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일으킨 종교가 아니면 참종교가 아닌 것이지요. 반드시 그들을 통해서 일어난 종교만 참종교가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 사람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이 하나님의 이름을 지금처럼 상고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상고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사실상 이러면 저도 그랬지만 저도 몰랐지만 교회가 대강은 알았습니다만 지금 설교하는 것처럼 구체적으로 이거를 정확하게 이해하는데 오랫동안 실패해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지 못해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름의 뜻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이 설교가 한 달 넘게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이 이름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거 파헤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거를 배우고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유일한 참종교를 일으키기 위해서 누구를 선택하셨죠? 아브라함이. 그렇죠?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단순히 아브라함을 선택했는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름은 됐지? 그렇게 하지 않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사기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굉장히 간단한데 많이 들은 내용이죠. 이제 중복되는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다른 걸 설명하기 위해서 과정으로 그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설교가 끝날 때까지 좋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양해하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간단한데 당장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선택했지만 단순히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여러 명의 아들이 있어요. 일곱 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우리 어렸을 때 아브라함에게는 여러 명의 자녀가 있었어요. 그 중에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목적을 이루실까요? 이사기라는 거예요. 또 이사기에는 두 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실까요? 야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조상으로 아브라함만 말씀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최고의 조상은 아브라함이에요. 그런데 단지 이스라엘 조상으로 아브라함만 말씀하지 않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이 세 사람을 이스라엘의 조상이라고 말씀했어요. 성경을 주의깊게 안 읽으면 이런 걸 우리가 자꾸 놓치는데 성경에 이것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6절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조상의 하나님 이꼬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해가 되십니까? 조상이 누구라는 거예요? 첫째 아브라함 둘째 이사 셋째 야곱이라는 거예요. 정말로 이스라엘 조상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고 되어 있어요. 또 여러분 출애굽기의 범위에 이런 표현이 세 번도 나옵니다. 사도행전에도 두 번이나 나옵니다. 이처럼 성경은 아브라함 뿐만 아니라 이삭과 야곱이 그리시도가 탄생할 이스라엘의 조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그리시도가 탄생할 이스라엘의 조상이다. 그러므로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참정류는 아무데서나 생겨라는 게 아니에요. 석가모니가 인도에서 보리수나무에서 보리수다 따먹을 일이지. 거기서 도타카타 홍보가 신이 되고 종교를 만들 수 있고 이런 건 전혀 아닙니다. 이런 건 전혀 다 허구고 속임스입니다. 여러분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참정교는 반드시 아브라함의 후손 그 다음에는 이삭의 후손 그 다음에는 야곱의 후손 속에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반드시 아브라함의 후손 그 다음에 이삭의 후손 그 다음에 야곱의 후손 여기서 나오지 않은 것은 참정교가 아니다. 여기서 나온 것은 두 개밖에 없다는 걸 아세요? 유대교와 기독교 이 둘로 줄어들어서 유대교와 기독교 나머지는 전부 같잖아요. 하나님이 만든 종교가 아니다. 그럼 누가 만들었어요? 그냥 사람이 종교성 때문에 만들고 아니면 사탄이 만든 것입니다. 사탄이 거짓 개신을 줘가지고 지옥으로 사람들을 단체로 끌고 가기 위해서 사탄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또 우리가 역사를 보면 실제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먼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들 중에서 누가 나왔나요? 하나님에서는 모세가 남았죠. 그가 여러분 이스라엘을 출애급 시켰고 열 가지 장을 통해서 출애급 시켰고 신의 선에서 율법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유대교를 만들었죠. 그렇죠? 유대교라는 것이 형성되게 했습니다. 다음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 중에서 누가 탄생했느냐?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예수님은 모세의 율법이 예표한 그림자들이 있게 한 실체예요. 몸이 있어야 그 몸이 그림자를 만드는 거 아니에요? 모세의 율법이 뭔가를 미래에 다가올 것을 예표하고 있더니 그림자를 보여주고 있더니 그림자를 보면 대강 알 수 있잖아요. 이게 사람인지 이게 소민지 아니면 이게 사자인지 남은지 알 수 있잖아요. 정확하게는 안 보이지만 율법이 모형으로서 그림자로서 미래에 올 메시아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걸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실체가 누구냐? 그걸 있게 한 실체가 누구냐? 그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또 모든 선지자가 예언한 것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성경대로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죽음에 의미를 부여한 게 아니에요. 성경대로 죽으신 거예요. 성경대로 부활하신 거예요. 그 후에 에노카 엘리아처럼 승천하셔서 요헬이 예언한 성령을 교회에 부어주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유대교회의 완성이자 천하 만민을 위한 유일한 참 종교인 기독교가 만들어진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때께서 만민을 위해 세우고자 하신 참 종교가 드디어 완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드디어 완성이 되었다. 그것이 여러분 기독교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다른 종교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기독교는 다른 종교하고는 교주 하나 가지고 만들어질 수가 없는 게 기독교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거짓 종교들은 교주 하나가 튀어나와서 만들었어요. 기독교는 교주 하나가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문선명이 이단이고 이만희가 이단이고 그래서 정명석이 이단이고 다 이단인 것이에요. 기독교는 누구 하나가 튀어나와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이만희 전에는 하나님이 없었어요. 문선명 전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셨어요. 그 하나님이 구약에 선지자들을 세웠어요. 그 하나님이 구약에 유대교를 세웠어요. 그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율법을 줬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 율법의 모형과 선지자들의 예언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과 기타 등등 이 구약에 나는 수많은 것들이 거미질처럼 얽혀가지고 정확하게 맞아떨어져야 그게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외에는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 외에는 그럴 수가 없는. 예수님 외에는 그런 사람이 지구상에 없는 거예요. 유대교가 예수님을 메시야로 인정하지 않고 2000년이 지났지만 그런 사람이 안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메시야를 정치적이거로 착각을 했잖아요. 이사연 53장에 메시야가 대석의 죽음을 당한 것이 분명히 나와 있는데도 대놓고 말했는데도 그래서 바울이 수건이 덮여있다. 유대인들이 성경을 때 수건이 덮여있어서 모른다. 이사연 53장에 무슨 해석이 필요해? 그냥 오래 읽어봤지만 그대로는 아닌데요. 그렇죠? 십자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잖아요. 대석의 죽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그걸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독교는 다른 종교하고 비교 불가라는 걸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허접한 불교니 무슨 이슬람 전이 유교니 이런 허접한 것하고 비교할 수 있는 게 전혀 아닌 것입니다. 기독교는 그런 종교하고 같이 취급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아니에요.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기독교는 한 나라가 아니라 천하 만민을 구원하기 위한 종교예요. 예수님의 승천을 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명령하시나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성으로 제자를 삼아라. 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온천하에 다니며 난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또 4대인제 1장 8전에서는 예루살렘과 오니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뤄 내 증인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 후에 여러분 지금까지 모든 교회가 이 명령에 순정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서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너무 많이 변질된 것 같아요.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너무 변질된 것 같아요. 교회는 이 명령에 순정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교회는 큰 교회 짓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총회장하려고 한교총, 한교총 회장 그따위에 해먹고 하려고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장사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다른 교회하고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다른 교회를 시기하는 게 아니에요. 협력해서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 존재하는 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목사의 목적이 이게 아니면 그거는 격길로 간 사람이에요. 그 교회의 목적이 이게 아니면 그거는 격길로 간 거예요. 한국교회가 얼마나 성적하나요? 얼마나 영원구원에서 애쓰나요? 너무 변질됐다는 거예요. 너무 변질됐고 너무 부패하고 탈악했다는 거예요. 격길로 나가야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꿈을 심었다. 그게 뭐예요? 아브라함의 계획의 일부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거를 이루어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목회의 목적이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의 목표는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절대로 우리가 여기서 이탈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변질돼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튼 그러면 모든 교회가 이 명령의 순정에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 결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천하 만민이 복받는 거.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받는 거. 그 일이 지금 지구상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이 지금 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성취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훗날 예수님이 오실 거예요. 그때 끝까지 와나가고 강파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이스라엘이 바울이 로마서 11장에서 예언한 것처럼 회심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단체로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걸로 구원의 문이 완전히 닫힙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 제림하고 7년 대활란이든 그건 교리예요. 성경을 잘못 해석한 거예요. 성경 똑바로 보세요. 그런 해석은 불가능합니다. 내가 요한계시로 말해요. 통과설입니다. 예수님은 7년 대활란 후에 오십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합니다. 믿습니까? 그렇게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완전하게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완전하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 이후에는 전혀 희망이 없고 기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제림을 잘 준비하지 못하면 순교하면 되지 택도 없어요. 예수님 제림을 준비하지 못하고 쉬고 되지 못하면 그냥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이 순교할 기회고 뭐가 없으면 그냥 무조건 지옥불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깨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반드시 깨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거룩하게 살고 깨어있다가 들림 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길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 들어보니까 어떠세요?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에 걸쳐서는 네 가지로 이렇게 아브라함을 택한 목적에 대해서 쭉 설명해 드렸는데 여러분, 다 들어보니까 어떠세요? 하나님이 세운 열방을 구원하기 위한 유일한 참정교가 기독교라는 것이 분명하지 않나요? 그렇죠? 이것이 여러분, 분명합니다. 연이어서, 이제 제가 연이어서 할 설명들까지도 들어보게 되면 이게 더 확실해지게 돼요. 더 의문의 여지가 없고 더 확실해지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바라드리셔야 돼요.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다. 구원자다. 기독교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참정교다. 이걸 여러분들이 바라드리셔야 돼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이게 살 길이에요. 이게 천국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오늘 여러분, 부인 따라온 분들 이거 꼭 바라드리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식 등살 때문에 온 분, 아내 들려서 온 분들 이거 꼭 바라드리고 들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러면 다 끝난 것 같은데 아쉬운 게 한 가지 있어요. 아쉬운 게 한 가지 있는데요.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와 달리 불신자들은 그리고 이 세 종교의 타 종교인들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관심도 없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한 약속에 관심도 없어요. 그거 믿지도 않아요. 전혀 개념치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한 설명들이 그들에게는 설득력이 없는 게 될 수도 있죠. 그들을 구원해야 되는데 그들에게는 설득력이 없을 수 있어요. 또 무슬림들은 자기들의 모순 때문에 자기들의 모순 때문에 자기들의 한 말이 다 틀리니까 자기들의 모순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성경 변질론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아마 다음 시간에 제가 성경 변질론도 좀 핵심을 설명해 드릴 것인데 이거 완전히 거짓말입니다. 그건 100% 증명할 수 있는 사실인데 성경 거짓말을 뻔뻔하게 만들어냈어요. 그의 성경을 무심해버리니까 성경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하셨고 하나님의 목적이 이거고 참된 유일한 참정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 속에서 나타나게 된다. 아무리 성경대로 설명을 해도 또 이 설명이 성경적으로 아무나 하자가 없고 정확한 설명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이걸 안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렇죠? 이것이 아쉽다는 거예요. 정말 아쉽죠. 그들도 구원해야 되는데 이것이 너무나 아쉽다는 거예요. 하지만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해서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참정교를 일으키셨다는 것을 그들 모두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증거가 있을까요? 있습니다. 그런 결정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해서 복을 주시고 그 구성원을 창댁해 하시고 그를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시리라는 약속을 이루시는 과정에서 그 이루시는 과정에서 그게 구약시대든 신약시대든 진이 하나님께서 참정교와 함께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 참정교와 함께 하셨다. 그 결과 하나님이 아니면 행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기적들이 그 종교에서만 일어났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종교에서만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것은 강신무당이 귀신의 힘을 빌러서 일으키고 타정교에서도 어느 정도 일어나는 그런 기적들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일으킬 수 있는 엄청난 스케일에 어마어마한 기적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먼저 하나님은 구약시대 내내 이스라엘의 유대교와 함께 하셨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나라의 타민족과 타정교에서는 전혀 찾아보셨으면 엄청난 기적들이 이스라엘나라에서는 걸피 담으 줄줄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것이 구약성경에 쫙 기록되어 있는데 구약성경은 불경하고 다른 거예요. 유교나 다른 종교의 경전하고는 다른 거예요. 구약성경은 이스라엘나라의 역사인 것이에요. 설화가 아니에요. 전설이 아니에요. 구약성경은 이스라엘나라의 역사인 것이에요. 믿습니까? 그게 구약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게 그 중 일부를 소개해드리면 먼저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최강대국 애급을 열 가지 재앙으로 굴복시키고 홍해를 갈라서 육지처럼 건너기하고 일교차가 심한 광량에서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불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사막에서 반석에서 수백만이 마실 수 있는 물이 강처럼 터지게 하시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서 그들을 먹이시고 전쟁할 때마다 지적적으로 승리하게 하셨어요. 또 여수와를 통해서 범람한 요단강을 가르시고 철옹성의 열교성을 무너뜨리시고 태양과 달을 일정기간 멈추게 하셨어요. 또 엘리아와 엘리사를 통해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기도 하고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고 순간이동을 하기도 하고 군대를 이기기도 하고 심지어 엘리사의 지금 뼈에 닿자 시체들이 살아났습니다. 또 다니엘을 통해서 너바간데설랑이 잃어버린 꿈을 정확하게 마치고 해석할 뿐만이 아니라 군들인 사자굴에서도 보호하시고 바벨론 메대바사 헬라 로마제국을 통해서 이루어질 미래일들과 지구의 종말까지 정확하게 예언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세상에 이런 종교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이건 설화가 아니에요. 전설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한나라의 역사입니다. 전무허화 되는 거예요. 전무허화다. 더구나 이것도 극히 일부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교와 함께 하셔서 행하신 기적들이 너무 많아서 다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처럼 저도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1장 32절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두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위미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여러분 다음으로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은 신약시대 내내 국경을 처월해서 기독교와 함께 하셨다. 여러분 먼저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이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지 않으셨어요? 사방험사에 이것이 기록이 돼 있습니다. 너무 많아요. 소개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읽어보세요. 얼마나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셨는지. 대신 사방험사의 마지막 구절 하나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5절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또 여러분도 읽어봐서 아시겠지만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의 그림자만 덮여도 병이 났어요. 그림자만 지나가도 안수도 필요없어. 그림자만 지나가도 병이 났고 귀신이 쫓겨나갔어요.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력을 행하게 했어요. 안수도 필요없어. 바울이 안수한 손수건만 가지고 가도 병자가 났고 언저도 귀신이 쫓겨나고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또 예수님처럼 죽은 자들을 살린 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까지가 성경의 기록이에요. 그 다음에 끝났나요? 성경의 전설일까요? 그건 성경에 나오는 얘기지. 그걸 어떻게 믿어? 이럴 수 있어요. 여기서 끝났으면 못 믿지.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그 이후에 교회사를 읽어보세요.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났고 얼마나 많은 기적들이 일어났는가를 보세요. 자주 구름처럼 공중에 높이 떠서 하나님을 향한 깊은 갈망으로 기도를 하니까 성프렌시스는 기도할 때 몸이 떴어요. 미루나무 꼭대기 위로 저 하늘의 구름 위로 그리고 그 몸에서 광채가 났어요. 제자들이 그걸 쳐다볼 수가 없어서 땅에 엎드려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기도를 했어요. 이런 일이 실제로 이탈리아에서 일어났어요. 오래전 얘기가 아니에요. 모세의 기적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스케일에 정말 믿기 힘들 정도의 기적이 성프렌시스들 통에 일어났어요. 성비호신부도 만만치 않습니다.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났어요. 성 안토니도 마찬가지예요. 안토니 이녹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 안토니도 수도사들의 아버지라고 불리는데 여러분 성 안토니도 마찬가지예요. 그다음에 없는 다리가 생겨나게 한 창조링 기적과 죽은 사람 24명을 살린 스미스 위글스어스 너무 유명하죠. 없는 팔과 다리와 치아가 수없이 생겨나게 한 창조링을 일으킨 윌리엄 시무 존 레이크 캐드린 쿨만 채권능 티엘 오스본 멜테리 마마쾅 마마쾅 알아요? 폭탄 터지는 소리가 아니에요. 마마쾅 오랄 로버츠 케네스 헥인 리처드 시그먼드 롤랜드 벅 윈영재 까르로스 아나콘디아 베니인 라인하우트 본케 또 입이 다물어지는 창조의 기적들을 느낀 제임스 말로니 인공심장을 해낸 사람이 기도를 하니까 인공심장이 녹아서 몸 밖으로 액체가 돼서 흘러나오고 그 자리에 새로운 심장이 새겨버려 이런 유형의 엄청난 기적을 행했다는 사람이 또 제임스 말로니 아닙니까 그다음에 오병려의 기적과 죽은 자가 살아난 기적이 숱하게 일어나고 지금도 아프리카에서 생각하는 하이디 베이커의 에르기까지 엄청난 치유와 기적을 일으킨 하나님의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 교회에 사랑하는 사람들과 아프리카 성교현장에서도 놀라운 기적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이 기적이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다른 종교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유형의 기적들이 오로지 기독교에서만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직 기독교에서만 일어나고 여러분 특히 저는 이 중에 죽은자를 살리는 것과 없는 팔다리나 장기가 생겨라는 창조적인 기적의 주목을 하고 말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마귀나 귀신들도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다른 종교에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거짓 선지와 적군 시도도 어느 정도 기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출애국계 7장에 바라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며 그 애급의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기적을 행한대요 그 뒤에도 두 번 그렇게 나와 있어요 시간관계상 읽지 않겠어요 7장에 또 8장에 한 번씩 두 번 더 나와 있어요 신명기 13장 1절에 3절에 보면 거짓 어떤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져도 다른 신을 성기적으면 믿지 말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게 아니죠 속일인자인 귀신에게 온 거죠 거짓 선지자도 기적을 행할 수 있어요 마태만 13절 22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와 거짓 그리스도가 표적을 행해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할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예언했어요 또 앞으로 나타날 저 그리스도는 이보다 더 훨씬 큰 기적을 행할 것이에요 그게 테스레인 코스 2장 요한계시로 13장에 나와 있는데 굳이 읽지 않겠어요 심지어 거기에 보면 엘리사처럼 하늘에서 막 불도 내립니다 거짓 선지자가 앞으로 나타내면 마지막 때리는 이렇게 제일 세거든 거짓 선지자 중에서 제일 세거든 저 그리스도 제일 세거든 그래서 여러분 그런 엘리사를 방불케 하는 그런 기적까지도 막 이렇게 그렇다 해도 사탄과 귀신들은 하나님처럼 전능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상의 기적은 행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증거로 하나님께서 모시를 통해서 열 가지 제안으로 이 시라이를 추레급시킬 때를 생각해 보세요 개구리 제안까지는 애교배 요술사들이 아까 한 부분 읽어드렸습니다만 개구리 제안까지는 요술사들이 따라했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제안부터는 요술사들이 못 따라해 더 이상은 역량 부정이야 한계야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추레급기 8장 19절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인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요하의 말씀과 같더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는 하나님의 권능인이다 이게 자복하는 거거든요 자신들이 기적을 행한 것은 하나님의 권능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기적을 행했는데 하나님의 권능으로 기적을 행한 게 아니고 그럼 뭐요 귀신의 힘으로 행한 거예요 자기는 게 귀신의 힘인지도 몰라 무슨 도를 닦아서 도 같은 줄 알아 득도한 줄 알아 아니에요 귀신이 믿습니까 빛 아니면 어둠입니다 마귀 아니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일으키는 기적이 아니면 다 마귀가 일으키는 기적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일으키는 기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이 아니라 다른 힘 귀신의 힘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귀신은 하나님처럼 전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들도 알아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따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 사도행전에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9절로 11절 13절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커나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여기서 시몬이 놀랬다 놀랬다는 거면 압도당했다 내가 행한 기적들하고는 다르다 귀신의 힘으로 사람들을 놀라게 한 내가 행한 그런 놀라운 일들이나 그런 기적하고는 다르다 이건 같은 기적이 아니다 차원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이 다 같은 게 아니에요 레벨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차원이 다 다른 거예요 여러분 무당도 때때로 기적을 행합니다 정말 귀신이 임한 무당은 귀신의 힘으로 다른 종교에서도 스님이 득도했다고 그래요 득도한 게 귀신만 난 거예요 천사가 예수님으로도 가져가는데 천사가 부처로 가져가는 건 워낙 친해해 부처로 가져가는 건 너무 쉬워 무슨 뭐 나는 개들 몰라 아무튼 모르강자 모르 이렇게 가장 득도한 게 아니라 귀신하고 접신을 한 거예요 귀신이 보여지는 걸 본 거예요 귀신이 깨닫게 되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귀신에게 속은 거예요 그 자신도 지옥에 가지만 귀신에게 쓰임 받고 다른 많은 사람들을 속여서 그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하기 위해서 완전히 타원이 다른 것이에요 여러분 완전히 차원이 다른 것이에요 이 두 가지가 보여지는 것처럼 마귀와 귀신들에게도 능력이 있고 기적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처럼 전능하지 않기 때문에 분명한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한계가 구체적으로는 뭐냐 먼저 마귀나 귀신은요 모세가 열 가지 재앙 중에 세 번째 재앙부터 행한 기적들을 비롯해서 그런 기적은 못 행한 거죠 열 가지 재앙 중에서도 세 번째부터 두 가지만 행하고 세 번째부터 열 가지 중에 하나도 못해 이 마귀가 못한다니까 한두 개를 못하는 게 아니라니까 모세가 열 가지 재앙 중에서 두 개만 따라하고 나머지 여덟 개는 못한다니까 그럼 나머지 여덟 개는 못하는데 그 다음에 홍해를 갈라서 가르겠어요? 못 갈라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반수하겠어요? 물을 내서 내겠어요? 못 내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이런 못한다는 거예요 나중에 여수아가 해와 달을 멈추게 해서 여러분 못한다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5명 얘기죠 이렇게 5명 먹을 건데 몇천 명이 먹고 막 남아 난 아프리카에서 제발 이것 좀 나타났으면 좋겠어 여러분이 30만 돌파해서 아프리카 성도인들 뭐 개당을 다 배불리 먹고 싶은데 한 끼 먹이려니까 뭐 몇 억이래더라 어지러워 몇 억이래더라 5억도 더 든데나 기력을 못하겠는데 7억이 든데나 못 먹여 먹여 수가 없어 5명 얘기적이 일어나가지고 그렇죠? 저거 한 분 다 먹이면 얼마나 여겼어요 제 목사님 듣고 있나요? 죽겠지 5명 얘기적이 5명 얘기적이 아프리카에서 이런 날치하다 기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책임이야 5명 얘기적이 일어나면 좋겠어요 일어나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귀가 행할 수 있는 기적들이 이렇게 분명히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는 특별히 나아가서 마귀나 귀신들이 특히 두 가지 기적을 해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죽은자를 살리는 기적이 둘째는 없는 팔과 다리나 장기가 생겨나게 하는 창조의 기적이 로마서 4장 17절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신이라 왜 마귀가 이 두 가지 기적을 못 해간다고 생각하느냐 이건 하나님에 대해서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 그는 아브라함이에요 그가 믿은 바 하나님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 아브라함이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우산과 잡신과 귀신과 어떻게 다는가 그 분은 얼마나 위대한 분인가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죽은자를 살리시며 생사 여탈권은 하나님께만 있다면 생사를 좌우하는 건 하나님뿐입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를 없는데 있는 것 같이 부를 그러면 없는 거지 뻥이지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 걸 있는 것 같이 부르면 생겨나 빛이 있으나 궁창이 있으나 그렇죠? 나무들이 있으나 하나님이 말씀하면 그대로 생겨나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자를 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죽은자를 살릴 수 있어요 또 하나님은 여러분 창조의 기적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죽은자를 살릴 수 없어요 마귀는 여러분 창조의 기적을 일으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마귀는 창조주가 아니고 피저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 가지 기적을 일으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두 가지 기적이 일교 역사상 오직 구약의 유대교와 신약의 기독교에서만 일어났대요 아 죽은 거로 착각한데 이렇게 이런 거 말고 나사라처럼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 진짜 죽은 사람을 살아 일으키는 거는 기독교 외에서는 어느 종교에서도 일어난 일이 없어요 확인 못해 살아갔던 이런 잡동선이 말고 확인할 수 있는 우리가 역사나 다른 사람의 증언이나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유대교 외에 기독교 외에 죽은자가 살아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또 유대교 외에 기독교 외에 없는 팔이 생겨나거나 없는 다리가 생겨나거나 없는 눈이 생겨나거나 없는 장기가 생겨나거나 우리 교에서도 자궁을 다 드러낸 분이 자궁이 생겨나서 깜짝 놀랐잖아요 의사가 없는 데 있어 귀의 속에 기관들을 다 드러내서 들을 수 없는 귀의 속에 기관이 없고 귀만 있는데 들어 기관이 생겨난 거예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없는 게 생겨나는 이런 창조의 기적은 기독교 외에는 일어난 적이 없어요 여러분 부인 따라온 분들이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부모 따라온 분들이 잘 들으셔야 돼요 자식 때문에 온 분들이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결정적인 증거냐는 거예요 얼마나 확실하고 얼마나 결정적인 증거냐 솔직히 말해서 종교라는 것이 대개는 창시적인 교주가 있고 그가 만든 교리와 의식이 있고 지키라고 저는 여러분 개명들이 있을 뿐이지 않나요 여기에다가 기꺼대한 애굼의 마술사가 허접한 기적을 이력했던 것처럼 자주도 안 일어나 어쩌다가 귀신들을 시범하는 가늘적인 일반적인 기적이 있을 뿐 아닌가요 이것이 전부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제가 이걸 사실이라고 믿고 살다가 죽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허망한 것이 종교라는 거예요 이렇게 허망한 것이 종교예요 그러나 유대교와 기독교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거예요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이 함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일으킬 수 있는 모두를 압도하는 모든 종교들을 압도하는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특히 여러분 수많은 죽은자를 살리는 기적과 창조적인 기적들이 일어났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호수를 통해서 일으킨 만민을 구원할 수 있는 참 종교가 기독교라는 것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완벽한 논리 아니에요? 억지가 하나도 없지 않나요? 여러분 이건 100% 흔잡을 수 있는 완벽한 논리예요 완벽한 증거예요 그런데 이런 유대교와 기독교를 어떻게 감히 타 종교와 비교할 수가 있느냐? 그것이 어떻게 기독교를 불교하고 비교를 합니까? 어떻게 기독교를 휴교하고 비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기독교를 이슬람하고 비교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기독교를 산신 신기는 거하고 지금 시대가 와인대요 산 깎아버리면 이사가야 돼요 산신은 도시개발 되면 도시개발 되면 산 다 밀어버려 여기 서운신들 옛날에 산 그 산신들은 지금 노숙자야? 그 산신들은 지금 어디서 뭐하는 거야? 아니면 다른 산에 가서 곱사리 껴서 새빵사리 하고 있나? 도대체 믿을 걸 믿어야지 아직도 산신제를 드리고 기가 막히게 되니까 도대체 믿을 걸 믿어야지 산에 가서 산삼만 캐야지 저처럼 무신산삼 무신 무신산신인데 저번에 웃다가 살이 걸렸어요 발음이 결정적으로 했어요 여러분 이거 하나만 보아도 하나님께서 내키신 유일한 참정교가 기독교라는 것이 불을 보듯이 화끈하게 보이지 않나요? 하나님이 지으신 구약에는 유대교였지만 신약에는 유대교의 완성 유대교는 부정하는 게 아니야 유대교가 그림자잖아 예표잖아 예언했잖아 오실 그리스도네 예언했잖아 그래서 오실 예수님이 그 예언을 다 성취하셔서 유대교를 완성하셨잖아 그래서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간 거거든 믿습니까? 그렇게 하면 이 신앙시대에는 이 기독교만이 유일한 참정교라는 거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참정교라는 것이 확실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사람들이 눈이 있으면서도 이걸 못 볼까요? 이게 역사적인 팩트고 사실인데 지금 내가 말한 것 같아요 왜 눈이 있는데 이걸 못 보겠습니까? 머리는 폼으로 달고 다니나? 왜 머리가 있는데도 이거를 깨닫지 못하는 걸 것이야? 도대체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이 세상 신인 원수마귀가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었기 때문 영어는 잘해 허대니처럼 수학도 잘해 문제도 잘 풀어 그런데 멍청해 허대니 말고 그런데 멍청해 그런데 멍청해 뻔한데 그걸 못 봐 예수님의 말으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 오직 하면 개가 어떻게 고루간 걸 알겠냐 돼지가 어떻게 진지의 가치를 알겠냐 말한 것처럼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가 또 나 아니 사람인데 보금을 전하다 보면 사람인데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다 보면 사람인데 천국의 지옥에 대해서 말하다 보면 명백한 증거를 들이대는데 명확한 증거들을 들이대는데 속임수가 하나도 없는데 논리적으로 흠이 없는데 못 알아들어 못 봐 못 깨달아 사람이 아니라 짐승이야 사람이 아니라 짐승 같은 사람들이 여기도 있어 짐승 같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증인이야 여러분의 부모 여기 안 나와 있는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자식 여러분의 형제 여러분의 친척 여러분의 친구 직장 짐승들이 얼마나 많아 사람들이 정말 지성적으로도 짐승이 돼버렸어 짐승같이 지성적으로만 그랬습니까 도덕적으로도 짐승같이 돼버렸어 도덕적으로 점점 짐승같이 돼버렸어 쾌락만 치고 하고 세상 것만 치고 하고 물질적인 것만 치고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중에 다 사람이 짐승같이 애 딱 흐르면서 보내주는 게 적그리시도야 그 이름 짐승 기술을 개볐세요 적그리시도가 짐승입니다 거짓 선제가 짐승입니다 두 짐승 짐승같은 인간들을 짐승이 다스리게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도 지금 마찬가지야 국민들이 짐승같으니까 짐승같은 자들이 정치를 하고 있는 거야 짐승같은 것들이 국회의원이라고 설치하고 있는 거야 국민 수준이 그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국민 수준이 딱 맞는 정치인들 정당들 이런 것들이 생겨나서 참 부끄럽고 답답하고 통탄할 일 아닙니까 사랑해 하나님이 마지막에 왜 적그리시도를 보내지 왜 거짓 선제를 보내지 왜 그렇게 무시무시한 끔찍한 대활란을 허용하시지 사람들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들을 지은 받은 사람들이 깨닫지도 못하고 짐승처럼 복음을 전해도 말씀을 설명해도 진리를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들을 지은 받은 사람들이 짐승처럼 육신의 정력 안목이 되죠 기생의 자랑이면 취해서 살고 동성애도 죄가 아니라고 말도 안 되는 헛소리하고 백여권에서는 뭐 아홉 살 때 나이하고 결혼을 허용하고 이렇게 미쳐서 짐승들처럼 되고 있기 때문에 짐승의 왕이 누구야 사자지 여러분 짐승같은 사람들의 지도자가 뭐야 그게 적그리시도야 그게 적그리시도고 아무튼 여러분 이 세상 신인 마귀가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했어요 고린도우서 4장 3절로 4절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와 타종교를 비교해 보면 무엇이 참종교인지 단번에 할 수 있거든요 지금 제 설명만 좀 들어도 단번에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말해도 깨닫지를 못해요 그렇게 말해도 깨닫지 못해요 그렇게 말해도 바라들이지 정말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 보면 사람이 짐승처럼 느껴져 사람처럼 느끼지 않고 무슨 짐승처럼 느껴져 어째 그렇게 못 알아듣지 어째 그렇게 못 깨닫지 사실에게 처한 얘기인데 논리적인 얘기인데 흠이 없는 얘기인데 세상 다른 얘기를 할 때는 멀쩡해 다 알아들어 그런데 복음을 전하면 어째 그렇게 못 알아듣지 진리를 전하면 어째 그렇게 못 알아듣지 전도하면 어째 그렇게 사람이 아닌 것처럼 못 알아듣지 또 그래서 사람들이 전도해도 고집스럽게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기며 살다가 영원히 빠져나올 수 없는 지옥뿐에 던져지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고 안타까운 정도가 아니라 얼마나 두려운 일이 되는 거예요 이게 외면할 수 있는 건지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뿐에서 건진받을 수 있는 비결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대신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공단을 내릴 수 있는 길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놓쳐도 되는 거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은 제발 그랜 사람처럼 되지 말고 이 말씀을 통해서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눈을 뜨십시오 그래서 오직 기독교가 참종교라는 걸 깨닫고 절대로 그들처럼 반응하지 말고 회개하십시오 자기 죄를 회개하십시오 인신임을 믿으십시오 인신임의 인구가 그대로 모셔드리십시오 그래서 구원받고 반드시 천국에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가족 때문에 따라온 분들 오늘 여러분 교회는 다행이지만 확실한 믿음이 없었던 분들 이 말씀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고 이 말씀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 말씀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불의심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저 무서운 지옥을 피하시는 기회 구원받으시는 기회 천국에 갈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회를 절대로 흘려보내지 말고 이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말고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드란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드러난 것처럼 유일한 참 종교는 기독교입니다 세상 모든 종교는 거짓 종교입니다 세상에 종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중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아십니까 대통령이 되는 것보다 큰 복이요 재벌이 되는 것보다 큰 복이요 톱스타가 되는 것보다 큰 복이요 로또를 천만 번 당첨되는 것보다 큰 복이요 헤아릴 수 없는 복입니다 그 하나님의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여러분 가력들 중에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있으면 그들을 미혹시키고 그들을 어둡게 만들어 그 원수막의 수록을 예수의 이름으로 이 시간 꾸지지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명령했던 것처럼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용들에게 손을 떼라고 명령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용들에게 더러운 귀신들에게 손을 떼고 물러가라고 명령하세요 우리가 구원받기 원하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만 기도할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기도도 해야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고 있는 것이 사람들을 미워가고 어둡게 만드는 원수막이라는 걸 알고 원수막이를 대정해야 됩니다 원수막이를 예수의 이름으로 묶어버려야 됩니다 원수막이를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 감사기도도 하시고 말씀을 드리면서 마음에 와닿은 제목으로 개인적인 기도도 하시고 또 여러분 그런 중부기도를 하면서 악한 용들을 대정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주여 삼창하고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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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분은 전낭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그 어디에도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하신 참 종교 참신이신 그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신 아버지 오늘도 살아 역사하셔서 이 땅 가운데 당신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나타내시는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과 같으신 분이 없으십니다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천하만국을 다스리시며 하나님 주와 같은 분이 없으시면 주님은 이전에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서 살아서 역사하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 하나님만이 우리가 마땅히 섬겨야 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주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찬양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셔서 온 인류의 빛으로 오셔서 우리를 어둠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빛의 나라로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 아버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하여금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라고 말씀하시며 오직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섬겨야 될 분은 하나님임을 나타내고 보여주고 드러낼 하나님의 주 부르심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아버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이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신이 어둠에 속하여서 미혹되어서 믿지 못하고 있는 아버지 우리의 가족들 지인들 모든 영혼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한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깨닫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들을 수 있는 기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짐승과 같이 멸망에 이르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믿고 저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참된 복음을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아버지 극렬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미혹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구원을 막는 속이는 영 미혹의 영 그들에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손을 떼고 떠나갈지어다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일을 위하여 기도하며 충고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눈이 열리도록 저들에게 깨닫는 마음이 이만으로 참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구원에 백성될 수 있도록 아버지 저들을 붙잡고 있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 불법의 세력들 저들을 파쇄하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구원하여 주시도록 우리가 강력하게 충고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로스컬라올라 셜라리 로스컬라 로스컬라바렐라 셜라바라바 설란세 세라바라바세 모든 미혹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빠져나오게 될지어다 미혹의 영혼 따라갈지어다 속이는 영혼 따라갈지어다 참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될지어다 귀가 열리게 될지어다 하나님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복음을 향하여 활짝 문을 열 수 있는 마음들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아버지 주님의 심장에서 나오는 터져나오는 절규와 아버지 참된 진리를 외치는 이 말씀이 저들의 심령을 뚫고 들어가 아버지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너무나 많은 영혼들이 지옥으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족들 지인들 부모들 자녀들 이 어둠의 신에 속하여서 헛된 것을 추구하며 쫓아가는 그들의 모든 생각들이 빛대신 주님을 바라보고 깨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영혼들 모든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아버지 그 애타는 마음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영혼들을 살리라고 영혼들을 구원하라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외치고 계십니다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아버지 나는 그들을 위하여 무엇을 하리까 주님 우리를 사용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며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살아계신 유일하신 우리가 마땅히 섬겨야 될 그 하나님의 것을 드러내시옵소서 수많은 찬조적인 기적들 아버 아버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은 자를 살리며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없는 것을 잊는 것 같이 부르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서도 사도행진단 같은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 일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죽으신 아버 아버지 아버지의 마음이 시간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시고 언제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천하 만민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아버 아버지여 그 아들을 보내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오직 하나님 한분만을 참된 신의 신 하나님 한분만을 믿고 삼길 수 있도록 아버 아버지여 복음의 빛을 복음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주신 아버 아버지 우리의 눈에 열어주시고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깨닫은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분을 믿고 삼기고 아버 아버지여 이 땅까지 구원을 얻게 하시옵소서 아버 아버지 아버지여 그 했다는 마음 아버지여 그 수만의 영혼을 천하 만민을 구원하기를 아버 아버지여 그 땅에 원하셨던 아버 아버지의 그 마음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님의 그 마음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그토록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그 수많은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이여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고 춤보하며 하나님의 뜻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아버 아버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와 함께하시고 이 땅에 그 수많은 영혼된 영혼들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그토록 원하고 계시는 아버 아버지 하나님이여의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를 깨우시고 아버 아버지의 그 마음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주인들 하나님 그 영혼들을 위하여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 그리스의 이름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하나님 그 모든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그 모든 꿈과 소망들을 위하여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뜻만 이루기 위하여 사랑하는 아버 아버지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시간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아버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의 이름의 권세가 어떤 권세일지 우리와 살아계시고 함께하시며 아버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잇던 것으로 부르시며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도록 영혼들을 깨우기를 원하시는 아버 아버지 사랑하는 교회에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모든 믿는 자위에 아버 아버지 하나님의 기적과 표정으로 하나님의 그 살아계신 놀라우신 역사하심으로 이 땅 가운데 드러내시고 나타내주시옵소서 오직 기독교만이 참 종교임을 전 세계 열망의 영혼들이 포기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명대에 있는 그 수많은 영혼들 아버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이 땅의 종으로 오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의 아름다움은 아버 아버지요 그 영광의 빛을 반드시 보기하여 주시옵소서 그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 아버지 그 길이 열어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아와 거듭나게 하시고 회개하여 구원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온 세계 열망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기독교를 새롭게 알려주시옵소서 아버 아버지의 인상의 모든 미혹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파쇄되고 떠나가시오다 모든 거짓된 종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너져 내리지요다 아버 아버지 우리가 짐승같은 삶 살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의 자녀덕게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뜻을 펼치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참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울려드리는 영혼들을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준보하고 있는 영혼들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을 구원하시옵소서 저들의 영혼의 구원을 위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신아버지 신신하신 아버지 아버지 구원 구원의 그 꿈들을 하나님 우리가 지금 울려드리는 그 영혼 가운데 이루어 가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그 영혼들을 맞고 있는 눈들을 가려오는 눈들을 가려오는 눈들을 가려오는 영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손을 뗄지어다 귀를 맞고 있는 더러운 악한 영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손을 뗄지어다 깨닫는 마음이 이방에 될지어다 깨닫는 마음이 이방에 될지어다 혼밍게 하는 각종 세력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세대고 손을 떼고 떠나 갈지어다 도로운 생각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람으로 흩어다 구원을 보급을 듣는 기회를 주시옵사사 그 기회를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사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역사가 우리가 이 시간 자리는 모든 가족들과 지인들과 친지와 친구들 가운데 하나님 이루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건강과 거룩으로 하나님 준비된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스밀스 위글스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프리카 성주팀 가운데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참 도덕인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신하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참신의 심을 나타내시는 내 아버지의 능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오랜 꿈 하나님의 오랜 꿈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꿈들의 역사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져 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종교가 참 종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명확하게 드러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셔서 이 길이 바른 길이고 진리임을 하나님 맡아낼 수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권세로 우리가 모든 어둠을 물리치고 이 땅의 모든 종교 다원제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드릴 것입니다 하나님 대한민국 땅에서 종교 다원제가 무너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전세계 열방에서 모든 거짓된 종교들이 무너지게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가족들이 어디를 가도 구원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 미혹에 간져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부어질지어다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미혹은 깨뜨려질지어다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지금 구원의 문들이 열릴지어다 하나님 아프리카 땅 가운데 기독교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참된 종교임을 분명하게 나타내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나타내시옵소서 보여주시옵소서 이전에 보지 못했던 놀라운 권능이 쏟아부어지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진성원 목사님을 붙잡으시고 아프리카 선교팀 가운데 표적과 기적과 이사가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수많은 이슬람들이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회개의 영을 부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진정한 신이시만 하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시만 수많은 영혼들이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시고 나타내시며 하나님 영광 가운데 주님 임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영혼들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보기를 원합니다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나는 표적으로 드러내시고 하나님 그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영광 가운데 임하시고 나타나 주시옵소서 아프리카에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한 참신이신 하나님께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문영혼들 아프리카 영혼들이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얼마나 어둠이 가령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이 땅에 우리가 가히 상상할 수 없는 어둠이 이 땅을 돕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우리는 일어나 빛을 바라며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나타나는 자로 일어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영광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시카인의 영광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그 계획의 일부를 사랑하는 교회를 통하여 이루기 위하여 꿈과 소원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강력한 주님의 권능이 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죽은 자들이 사랑하는 교회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적과 표절과 창조적인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프리카 땅뿐만 아니라 수많은 나라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고 나타내는 그 일을 우리는 보기 원합니다 그 일을 우리는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가깝게는 우리 가족들에게도 기적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들이 각 가족에서 일어나게 될지어다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관전들이 각 가족마다 퍼지게 될지어다 주님의 일을 위하여 우리는 영혼들이 죽게로 돌아오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가족과 지인과 친척과 이 나라 이 백성이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그 일을 우리는 보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그 일을 통하여 주께서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는 부흥을 보기 원합니다 못 영혼들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일을 우리는 보기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새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고 하나님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주님을 심장으로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심장으로 우리에게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이 땅에 천하만 빛의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과 그 눈물로 하나님 우리가 무장되기를 구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가 새롭게 무장되기를 구합니다 아버지 강력한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시대를 깨우고 살려낼 수 있는 사랑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에게 물붙듯 쏟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기독교만이 참된 종교임을 위하여 하나님이여 우리가 전투적으로 달려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 아버지 미혹에 속고 있는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여 우리의 생명을 걸고 주님의 빛의 은혜를 구하기를 아버지여 간절히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하나님을 다시 한번 일으키기를 원하시는 놀라운 기독교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수많은 종교에 속고 있는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돌아오는 하나님의 놀라운 여지를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 아버지 하나 베푸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목회자님들과 성도님들에게 아버 아버지 강력하게 기를 부어주시고 하나님 이 땅의 영혼을 살리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존경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우리 교회 처음 오시거나 온라인 등록 후 참석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예배 후 방송 안내를 따라 오른쪽 스크린 앞으로 나오시면 환영과 함께 교회 생활에 대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신기록 경신 소식입니다 할렐루야 지난주 전체 사랑하는 교회에 총 31만 6,877명이 추석하여 최고 인원이 경신되었습니다 신간 안내입니다 할렐루야 단임 목사님의 144번째 책이자 또 하나의 대표작 하늘에서 내려온 동화줄이 출판되었습니다 다문화 TV 방송설교 안내입니다 다문화 TV 재계약에 대해 미리 알려드립니다 방송사 측에서는 내년에도 재계약을 원했습니다 그러나 회의 끝에 더 이상 방송을 안 하기로 했습니다 이유는 첫째, 채널은 많은데 다문화 TV의 인지도나 시청률이 매우 낮고 둘째, 요즘은 TV보다 유튜브가 대세고 셋째, 이미 방송 효과를 충분히 보았고 넷째, 지속적인 효과에 비해 방송료가 너무 비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돈을 아껴서 아프리카 선교에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다문화 TV 방송설교는 12월 마지막 주까지만 함을 알려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나라와 교회를 위한 21일 특별 기도회 안내입니다 5차 특별 기도회가 12월 11일까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많이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사항과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단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드려진 예물을 위해 축복해 주시고 축도로 오늘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드리고 찬송드리고 찬양드리며 영광 돌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교회에 나오지만 아직도 진실로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이 설교들을 그런 정도로 지속적으로 사용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것을 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내 감사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일원금 11조 감사원금 성경금 각종원금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영광받으시고 높임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 쓰이는 곳에 아브라함을 선택한 목적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에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해 주시옵소서 천하만민이 복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정석의 예물들인 성도인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양손의 재물을 들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심은 대로 풍성히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물을 여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에게 부으셨던 큰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것처럼 이삭에게 복을 주신 것처럼 야곱에게 복을 주신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번영하고 창대케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니 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들 모두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성령의 도우신 가운데로 뛰어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병든 모든 사람들을 만져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권세인 이름으로 고쳐주시옵소서 머리끝도 발끝까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머리끝도 발끝까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암보다 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나니 모든 암은 소멸될지어다 모든 질병보다 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나니 모든 질병은 소멸될지어다 모든 질병은 살아질지어다 모든 질병은 치유될지어다 모든 귀신들보다 큰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나니 모든 악하고 더러운 귀신은 손을 뗄지어다 손을 뗄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손 떼고 물러갈지어다 자녀들에게서 손 떼고 물러갈지어다 남편들에게서 예수의 이름으로 손 떼고 물러갈지어다 아내들에게서 손 떼고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 갈지어다 부모들에게서 예수의 이름으로 손 떼고 물러 갈지어다 자녀들에게서 예수의 이름으로 손 떼고 물러 갈지어다 형제들에게서 예수의 이름으로 손 떼고 물러 갈지어다 친척들에게서 예수의 이름으로 손 떼고 물러 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손 떼고 물러 갈지어다 모든 영적인 눌림도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자유 있게 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자유 있게 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자유 있게 될지어다 모든 잘못된 충동 자살 충동까지 포함해서 모든 잘못된 충동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자유께 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자유께 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자유께 될지어다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신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을 예배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위에 가족과 자녀와 사업이 모험된 괴와 서울시민과 북녘당에 굶주린 동포들이 이스라엘과 아프리카와 열방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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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